자, 얼마 전 시험 봤던 여러분, 10월 12일 날 실시된 지방직 7급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시험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시험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여러분 한번 쭉 풀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시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출제가 돼서 아마도 고득점자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시험이 쉬울 때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딱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확하게, 물론 디테일한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7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기억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은 기억시대의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삼각형 모양의 돌, 화살, 촉과 이른 민문인 토기로 분석하여 기억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일명 고산리식 토기라고 불린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제주 고산리 유적이라고 하는 이 명칭만 보더라도 아, 우리는 어느 시대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 민문인 토기라든가 8000년경, 기원전 8000년경부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해서 아, 이거는 신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신석기 시대가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이라고 칩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은 BC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도 배웠고 자, 그런데 이 BC 6000년경에서 BC 8000년경으로 2000년이 늘어난 거예요, 신석기 시대가.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이렇게 2000년 늘어난 걸로 추측할 수 있었던 그 유적지가 어디냐면 제주 고산리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 신석기 시대구나. 자, 그러면 신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볼까요? 자, 고인돌에서 간돌검을 부장하였다. 고인돌의 간돌검을 부장하였다. 자, 고인돌, 간돌검 모두 다 청동기. 두 번째,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감을 만들었다. 자, 우리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거 원시수공업이라고 하죠. 원시수공업, 옷과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자, 이렇게 원시수공업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 자, 3번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자, 이런 명도전, 반량전 같은 중국의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토가 되는 걸 볼 때 아, 이거는 교역이 활발해졌구나. 철기 시대.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이삭을 수확하였다. 자,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자, 그러므로 신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 다음 사건의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가. 이종무가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자, 스시마섬을 토벌했어요. 왜냐하면 외구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세종 때 자, 김윤후가 용인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몽골의 2차 침입이었죠. 자, 몽골의 2차 침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윤후라는 사람 이름을 우리 기억해야 되죠. 자, 여기 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써볼까요? 처인성. 우리가 배우는 걸로는 처인성. 지금의 용인. 자, 처인성에서 살리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해서 몽골에서는 장군이 죽게 되자 우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면 몽골의 2차 침입. 자, 김원창이 공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김원창이 공주, 웅천주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웅천주 도독이었던 이 김원창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 그래서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이때. 헌덕왕 때. 자, 이시애가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자, 이거 이시애의 난이네요. 자, 이시애가 길주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함경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자, 이 사건 때문에 유향소가 폐지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시애의 난. 자, 이시애의 난은 조선 세조. 세조 때. 그래서 1467년. 자, 그러므로 이거는 세종, 세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니까 김원창의 난이 제일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몽골의 2차 침입은 고려. 그리고 조선 중에서는 세종이 먼저. 그리고 세조. 이렇게. 그래서 시대가 너무 이제 벌어져 있네요. 자, 봅시다. 순서대로 하면은 다, 나. 그리고 가라. 다, 나, 가라. 순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외관계들. 각 시기별로, 나라별로, 또는 민족과의 어떤 대외관계들. 정리 한번 해봤고요.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박지원의 과농소초와 서우수의 해동농서 등을 비롯한 여러 농서가 편찬되었다. 자, 박지원의 과농소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농업기술의 발전을, 농업기술의 발달을 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서우수의 해동농서도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농서죠. 대표적인. 자, 그래서 박지원 서우수의 농서들 있었다. 맞는 설명. 담배, 채소, 약재 등의 상품작물로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는 분홍이 나타났다. 자, 담배, 채소, 약재 등을 재배하는 걸 우리가 상품작물의 재배라고 하죠. 자, 상품작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걸 상품작물이라고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상품작물이 재배됐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임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청으로부터 유황, 구리 등을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 자, 유황, 구리 등은 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물건들이죠. 그래서 청으로부터 유황과 구리 등을 수입하였다. 이 내용이 틀린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대 납부 방식이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타에서 도로 전환됐죠. 그래서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정률지대죠. 그래서 보통은 2분의 1을 지대로 내는 걸 말하는 거고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액수가 정해져 있죠. 정액지대. 그래서 보통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수확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조법과 타조법이 바뀌어야 되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황이나 구리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 일본이죠. 청으로부터의 우리가 사온 수입품은 비단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약재라든가 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하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틀린 설명. 자, 옳은 것만 고르면 그랬으니까 기역과 리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자,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1번 일본의 상품관세를 부과하고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자, 일본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했다라고 했죠. 이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이고 내용으로는 일단 관세조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 들어가죠. 자, 최혜국대우 규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공령 규정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 바로 조일통상장정 83년 개정된 거죠. 76년에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창설하였다. 삼정이정청은 진주밀란, 그러니까 임술농민 봉기죠. 진주밀란을 계기로 해서 설치되었고요. 1862년에 설치되죠. 자, 지게아문을 두고 일부 지주에게 지게를 발급하였다. 자, 지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게아문이라는 관청에서 발급한 토지에 대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에 토지 증명서를 지게라고 하고 자, 그러면 지게아문이라고 하는 게 1901년에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죠. 자,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했다.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건 1차가보개혁 때에 있었던 기구예요. 그래서 1차가보개혁이면 1894년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정책이 뭐냐라고 했는데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정부는 1897년부터 시작해서 1910년 일제시대까지 존재했던 정부를 말하는 거니까 이 시기 안에 들어갈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883년 아니고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1862년 이때는 세도정치 시기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게아문을 두었다 1901년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에 들어갈 사건이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도 1894년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 자,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여기에서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5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는 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 근초고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자,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왔는데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자, 왕은 여기서 고국원왕을 얘기하는 거고 이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었던 이 시기가 자, 이 시기가 이때쯤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낙랑 대방군 축출 그랬어요. 낙랑 대방군 축출은 낙랑이 313년에 그리고 대방군이 314년에 축출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314년 그래서 4세기 초 그 다음에 모용황에 의해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이것도 역시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왕인지 한번 써볼게요. 어느 왕이냐면 미천왕 때 자, 이게 미천왕이고 그 다음에 모용황에 의해서 환도성이 함락된 거는 역시 좀 전에 우리 사료에 나왔던 고국원왕 같은 시기인 고국원왕이고요. 시기로 하면은 4세기 한 중반쯤 자, 그 다음에 전진의 순도 불교를 전례했다. 자,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때고 시기로 하면은 이때쯤 4세기 후반 자,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했다.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이때는 5세기 초 그 다음에 백제 한성을 함락했다. 역시 장수왕이고요. 자, 그리고 한성함락은 이때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371년 이때니까 고국원왕 때 그쵸? 그러니까 소수림왕 전에 여기서는 나시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는 언제냐 나시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연도를 썼지만 여러분은 왕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국원왕 찾으면 되는데 고국원왕 다음이 소수림왕이니까 그 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일단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게 어느 왕인지를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시대 당연히 왕들의 업적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2번 찾았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기역 니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왕이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요청하자 자, 기역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가 할 일이 아니나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면서 수초를 먹고 있사오니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왕은 누구냐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이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렸대요. 수나라에게 군사를 도움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걸사표 또는 걸병표라고 그래요. 걸 구걸 뭐 이런 거죠. 요청 그 다음에 사 병사 여기는 또 병사 그래서 병사를 요청하는 글을 보낸 것도 수나라에게 그러면 수나라에게 왜 보냈냐면 수나라에게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승려가 누구냐 원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광 세수고개랑 걸사표까지 이렇게 두 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왕이 왕성을 짓고자 하여 니은에게 의견을 묻자 비록 들판에 초가집에 살아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업이 길어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서 애써 성을 쌓더라도 역시 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왕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거죠. 지금 도성을 짓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수고롭게 백성도 수고롭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왕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냐. 여기서는 문무왕이고 이렇게 문무왕에게 따끔하게 조언한 이 승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승려는 의상. 그래서 문무왕의 도성축성에 대한 도성을 축조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승려가 의상. 자, 기역은 원광 니은은 의상.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에게 건의하여 자, 일단 이것도 써봅시다. 기역은 원광 니은은 의상. 자, 그럼 1번 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자, 왕에게 황룡사 9층탑을 세우자고 건의한 사람은 자장 자장은 신라의 국통을 역임하여서 불교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럼 왕은 누구냐. 자, 황룡사 9층탑을 세웠을 때 왕은 선덕여왕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소고개를 만들었다. 세소고개를 만들어낸 사람이 원광 두 번째 저작거리에서 무예가를 부르며 대중을 교화했다. 자, 무예가라고 해서 무예사상 자유를 추구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원효가 바로 이렇게 무예가를 부르며 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면서 그 승려가 바로 원효죠. 당에 유학하여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가 유식론 나오면 무조건 원측 자, 중국에 유학을 가서 유식불교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어느 정도 유식불교의 대가가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 원광 아니, 유식불교라고 하는 거를 계승한 사람이 현장이라는 승려예요. 현장법사 우리가 삼장법사 알죠? 여러분, 손우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의 제자가 규기인데 이 규기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이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인지 유식불교의 대가가 된 사람이 원측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유식 불교 또는 유식론 나오면 원측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른 거 골라라 여기서 원광, 의상 중에 찾으라고 했죠? 정답은 2번 그래서 여러분 걸사표, 걸병표 자, 실제로 611년에 이 걸사표가 수나라로 가게 되고 수나라에서는 그 이듬해 612년에 이제 수양제가 113만의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격퇴하고자 하죠. 자, 그때 쳐들어온 군대 중에서 30만 명의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평양성을 공격할 때 그 전투를 막아낸 게 바로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이렇게 원광의 걸사표와 쭉 연결이 되네요. 자, 정답은 2번 찾아봤고요. 자, 7번 미초치의 왕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은 왕을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는 등 구주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군현의 이름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또한 중앙관서의 관직명은 관직명도 중국의 예에 맞추어서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자, 여기서는 군현의 이름을 개칭했고 중앙관서의 관직명도 중국식으로 개칭했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한화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한화정책을 실시한 왕이 누구냐? 경덕왕 그래서 경덕왕에 관련된 설명이고 경덕왕은 8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신라 중대의 왕이죠. 그래서 경덕왕 자, 그러면 경덕왕에 관해서 오른 것 자, 1번 국학이 설치되었다. 자, 국학은 신라 최초의 학교죠. 국학이라고 하는 건 신문왕 때 6.25를 강조하면서 신문왕 때 설치됐고요. 두 번째 노급이 부활되었다. 자, 노급이라고 해서 원래 귀족에게 나눠주는 토지였고 귀족에게는 수조권과 그다음에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귀족에게 유리한 토지가 바로 노급인데 이 노급이 중간에 신문왕 때 폐지가 됐었어요. 관료전을 대신 지급하고 자, 하지만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왕권이 좀 더 약화됐음을 알 수 있죠. 요게 바로 경덕왕 자, 3번 독서산품과가 시행되었다. 지문으로 되게 잘 나오는 독서산품과 신라하대의 원성왕 처음으로 정전이 지급되었다. 정전 지급은 성덕왕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왕들 쭉 한번 살펴봤고 이 중에서는 경덕왕을 찾아라 정답은 2번 자, 신문왕 일단 제일 중요하고 성덕왕 경덕왕 원성왕 다 중요하잖아요. 또는 진성여왕 다 중요하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왕들 자, 정답은 2번 체크해보시고요. 8번 가봅시다. 밑줄 친 인물상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개성의 현릉 부근에서 자, 청동제 인물상이 하나 발견이 됐대요. 자, 온화한 얼굴에다가 두 손을 맞잡고 있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띄고 있다. 이 상은 황제가 착용한다는 통청관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고려가 황제국가로 자부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현릉이라고 하는 게 고려 태조의 고려 태조의 릉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그 주변에 뭐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전해지다가 발견이 됐어요. 멀지 않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발견이 됐었고 이 고려 태조의 이런 인물상 한 크기는 1미터쯤 되는 그런 인물상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상이 발견이 됐다. 그게 바로 태조. 자, 그러면 고려 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자, 1번 볼게요. 유학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국자감 설치는 성종. 거란에 대비해서 30만 광군을 조직하였다. 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청천강 유역에다가 광군을 설치하게 되죠. 정종. 자,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켰다. 자,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킨 왕은 광종. 자, 역분전이라는 토지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역분전은 공신에게 개국 말하자면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조삼국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로 태조 때 지급한 토지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고려 태조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태조, 성종, 광종 다 중요한 왕들이죠. 업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답은 4번 자, 고려시대 음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문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자, 문종 때는 우리 경정전식과 실시됐고 녹봉제 실시됐죠. 자, 음서는 일단 오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에게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그걸 음서라고 하고요. 문종이 아니라 목종 때 실시가 처음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음서로 등용된 사람들은 고위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아니고 그런 제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고위관직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사위나 외손에게도 적용되었다. 자, 꼭 아들과 손자에게만 자제 아들과 손자 자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들, 손자, 동생, 조카, 사위, 외손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 혜택은 이런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맞고 공신의 자손 조종, 묘예 문무, 우품이상 자, 여기서 우리는 우품이상이죠. 우품이상이 고위관리의 관원은 관원의 자식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포인트는 우품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고위관직 승진에 차별이 없다는 거 자, 거기에다가 목종 때 처음 시행됐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10번 밑줄 친 왕의 재미기간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은 왕이 복주에 이르렀다. 복주 자, 정세우는 성품이 충성스럽고 청렴하였는데 왕이 파천일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분하게 여겨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파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사는 처소를 옮기는 일을 파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파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관파천 떠오르잖아요. 파천이라는 게 그렇게 왕이 살고 있는 장소를 옮기는 건데 보통은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왕이 복주로 피난을 갔다. 자,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서?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돼요. 수도를 빼앗긴 거죠. 그러자 복주로 피난을 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주로 피난을 갔던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공민왕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자, 봅시다.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다. 자, 향약구급방 향약 향약 우리 약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향약구급방은 지금 남아있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의서예요. 현존 최고의 의서 가장 오래된 의서가 향약구급방인데 이 향약구급방은 어디서 편찬했냐면 대장도감에서 자, 대장도감은 팔만대장형 만들려고 설치한 기구 있죠? 거기서 설치했어요. 그래서 1500 아니, 천 자, 1551년에 고종 때 편찬된 게 바로 향약구급방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랑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도감이 설치되었다. 정치도감 충모광의 개혁기구 충모광의 개혁기구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직지심체요절은 자, 지금 남아있는 모든 금속활자 인쇄본 중에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여기다 써볼까요? 현존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죠. 금속활자 인쇄본 자, 그래서 요건 언제? 우왕 때 만들게 돼요. 1377년 우왕 때 이재연에 의해서 사략이 편찬되었다. 사략이 편찬된 거는 공민왕 때 이거는 공민왕이구나 자, 이재연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략이라는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저서, 역사서를 쓰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앞부분만 남아있죠. 자, 그러면 공민왕에 관한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쭉 한번 체크해보시고 향약 구급방이나 직진체 요절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정답은 4번 자, 11번 볼게요. 기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역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 열강의 내정간섭을 비판하였다. 또 정부관리들끼리 참석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자, 여기는 만민공동회였는데 여기는 관료들이 좀 참여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고 하죠. 자, 국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지 않은 조약을 시행하지 말 것 전국 재정을 탁지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 등의 요구가 담긴 허니욱조를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허니욱조 다 나왔네요. 이거는 독립협회에 관한 내용이고 자,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그리고 특히 허니욱조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1898년이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국종의 기본 강령인 홍범14조를 반포하였다. 자, 근대적인 개혁안 중에서 홍범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반포된 거예요. 2차 가보개혁 때 반포된 거구나. 그래서 홍범14조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죠. 러시아가 전령도 조처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자, 러시아가 전령도 조처를 요구하자 이에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령도 조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국 열강에게 빼앗긴 이권을 되찾자 운동이죠.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자, 이게 독립협회구나. 자, 특히 이런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 열강에게 빼앗긴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한러은행을 폐쇄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프랑스가 요청한 광산 채굴권을 못 가져가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는 목포나 증남포 부근에 도서를 사겠다. 매도 요구를 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가지 요구에 저항한 게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 단 독립협회가 살짝 문제가 있나 싶은 건 특히 러시아가 가져가는 이권에 대해서만은 특히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만 유독 많이 미워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에 3번 경제적 자주권을 위해서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했다. 국채보상 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차관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빚을 갚자는 거죠. 1907년에 자 황해도 일대에 방공령을 내려 외국의 공모를 유출하지 못하게 했다.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에 특히 황해도나 함경도 같은 그런 지역의 방공령이 1889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889년 1890년 방공령이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협회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자 일단 홍범 14조는 정부에서 실시한 거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 운동 시기가 안 맞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니까 1898년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갈 내용 독립협회 활동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2번 미추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오른거 1929년에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에 맞서 싸웠다. 이때 일제 경찰은 일본인 학생만 두둔하고 나섰다. 광주의 학생들은 이에 대응에 시위를 벌였다. 일제의 차별 정책에 맞서 일어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동맹 휴학 투쟁이 연이어 벌어졌다. 자 일단 시기는 1929년 자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이고 주로 이렇게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요런 어떤 대립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해서 1929년에 있었던 자 한국인과 한국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그러니까 그 일본인 학생 이렇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촉발대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는 일단 신간회가 참여했고 신간회가 지원을 했고 특히 신간회에서는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게 돼요. 민중대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운동을 3.1운동처럼 아주 대규모의 만세 시위로 끌어올리려 촉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이거를 귀신같이 알고 말하자면 이때 지도부를 다 잡아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시도라고 나와있는 건 실시를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시도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 학생 항일 신간회는 더 이상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할 수 없게 돼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 3.1운동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다. 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자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거든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운동은 백정이 주도했고요. 1923년에 진주 지역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져서 본인들에 대한 신분 차별 의식을 없애달라 이런 걸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에 20년대 초에 있었고요. 배경은 뭐냐면 조선인들이 요구하는 대학 설립을 일본이 안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 설립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자 대학 설립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돈 모아서 대학을 세우자 천만 천만원 모금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게 돼요. 그게 바로 민립대학 설립운동 조선교육회 주도로 있었고요. 자 신간회가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신간회에서는 아까 뭐 하려고 했었냐면 민중대회 민중대회 개최 시도 자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시도만 한 거 보니까 실제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 조선 민흥회라고 하는 요 단체는 자 민족유일당 운동을 주장을 하게 되죠.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야 된다. 요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신간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계기는 자 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의 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자치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이 자치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치라고 하는 건 일본의 허락하에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자. 요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자 이 사람들이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자 그러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정답은 3번 3번이 신간회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지죠. 신간회 연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20 1927년에서부터 31년까지 여기 이제 신간회가 조직됐던 시기죠. 자 정답은 3번 자 13번 강도일본이라는 강도일본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간 강도야 그래서 강도일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말하자면 무장투쟁을 주장한 거죠.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중 직접 혁명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조선혁명 선언을 쓴 사람 그는 누구냐. 신채호 찾으면 되죠. 신채호 선생 자 그래서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민족주의 역사가 지향한 독사신론을 저술하였다. 자 독사신론을 통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본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자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신채호 자 그래서 1번이 신채호에 관한 설명 철저한 문헌 고증을 지향하며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병도라든가 손진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증주의자죠.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역사를 중시하는 거죠.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하고 친일적 인물들을 교단에서 내쫓았다.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을 하게 되어 1905년에 손병이가 손병이는 동학의 3대 교주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이가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을 하면서 친일적인 세력을 배제를 하게 되죠. 보편적 역사발전법칙에 따라 역사를 기술한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였다. 우리가 이걸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죠.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했고 자 이 보편적 역사발전법칙을 강조하면서 백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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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율성론 우리나라 역사 중에 타율성론이 있죠. 자 그리고 정체성론이 있죠. 이런 어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체성론을 반발하기도 반박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 백나문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는 누구냐 신체우죠. 신체우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신체우는 이렇게 조선혁명 선언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게 제시가 되면 신체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단체와 관련된 이 글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의열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13번에 신체우 물어보는 문제 정답은 1번 자 14번 볼까요? 기역, 니은의 거주민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이제 살펴보건대에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호구가 현의 규모에 되지 못하는 곳에는 기역과 니은을 두어 소재지에 읍에 속하게 했다. 자 현이라고 하는 게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주군, 현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라에서는 마을, 마을로 행정구역을 따로 만들었다. 그 행정구역이 향 부곡이 되겠죠. 자 우리가 향, 소, 부곡 중에서 향과 부곡임을 어떻게 알았냐면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소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에 가야 생기게 돼요. 소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향과 부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왕조 때 오도와 양계에 있던 역과 진에서 역을 부담한 사람과 니은의 사람을 모두 고려 태조 때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므로 고려는 이들에게 천하고 힘든 일을 맡게 했다. 자 여기에서는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부곡이 되겠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향, 부곡을 말하는 거고 소 소라는 건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 거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죠. 보통 자 봅시다. 자 1번 향리층의 지배를 받았다. 자 향, 부곡, 소 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아니죠. 고려시대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행정 지방행정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향리죠. 그래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향리의 지배를 받았다. 왜냐면 요 향, 부곡, 소 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향, 부곡 자 그 다음에 2번 관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죠. 왜냐면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조용조를 면제받았다. 자 백정이라고 하는 거는 백정 농민 농민을 말해요. 직역에 아무것도 없는 농민을 말하고 조용조를 면제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냈어야 하죠. 일반 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자 조용조는 세금이에요. 조용조가 더 많죠. 자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매매나 증여 쌍속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 노비 그래서 이 중에서 향 부곡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분제도 또는 향 부곡에 관한 내용 한번 풀어봤고요. 자 15번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구랑 교류하여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등을 전해주었다. 자 유구 유구 자 그리고 류큐라고도 하죠. 우리가 류큐가 바로 일본 오키나와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 소속되지 않았던 또 다른 독립국이었고 아무래도 일본의 남단이니까 우리나라만은 비교적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범종 등을 우리가 전해주기도 했었다. 문화 전파를 해준 거죠. 자 대마조도와 대마도주와 개해약조를 맺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하락하였다. 개해약조라고 해서 이거는 세종 때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에서 세견선이 1년 동안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 는 200석을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역을 딱 제한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종 맞네요. 자 태조의 명으로 1년에 3차례 이상 정례적 사신 파견을 요청했었다. 자 태조 하고는 태조 때는 명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이상의 정례적인 사신을 파견한 게 아니고 3년 1 사신 1조공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3년에 한 번만 조공을 바치는 거지 1년에 3번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년에도 여러 차례 조공을 바치러 갔던 거는 태조 이후부터 말하자면 조선 초에서 조금 건국할 때 말고 태조 이후부터나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1년 3차례 아니고 3년 1차례를 했던 게 말하자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랑 그게 바로 조선 초의 1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4번 여진이나 일본과는 교린관계를 유지했고 토벌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추진했다. 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화전 양면 정책 여기 보시면 토벌과 회유를 같이 한다. 그래서 화전 화의와 전쟁을 같이 한다. 화전 양면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전 양면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 좀 전에 풀어봤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16번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시대 기록문화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 단일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왕별로 기록을 쫙 남겨놓은 게 바로 조선왕조 신록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 신록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신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등을 바탕으로 신록을 편찬했다. 자 왕이 돌아가시면 춘추관에 신록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여기서 신록을 편찬하게 되죠. 신록청 자 2번 이번 임준왜란 임준왜란 5대 안민왜란 이처 이처 의 조선왜란 이 집에서 살아남은 사고는 바로 이 전주 사고 본이에요.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록은 그 지역의 선비들이 다 짊어지고 피난을 가서 다행히도 살릴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전주 사고 소실되지 않은 전주 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5개로 늘려서 이번에는 산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만이산, 묘향산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만이산과 묘향산 건 옮기게 되는데 묘향산은 적상산에다가 그 다음에 만이산은 정족산, 강화도 만이산은 정족산에다가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래서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이렇게 5대 4고로 정비를 한 거는 광해군이구나라는 거 후대 왕에게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국왕의 언행을 실록에서 가려뽑아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자,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게 세조 때부터 편찬됐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왕은 사초도 안 되고 실록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지? 너무 궁금하더라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면은 고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록은 원래 볼 수가 없는데 이 실록을 볼 수 없으면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또는 그 전에 선대 왕들의 업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과서의 형태로, 교과서처럼 편찬을 한 게 국조보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왕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선왕들의 업적을 모은 거죠. 자, 그래서 국조보감이란 게 있었구나. 맞아요.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 한림이 사관으로 참가하여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자, 왕과 신하들이 쭉 대화를 나누거나 왕이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자, 사관은 원래 이제 춘추관에 물론 춘추관에서 작성을 하지만 사관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 예문관의 관료들이 많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왕과 대신이 국정을 논의할 때 예문관의 관리들이 사관이 되어서 쭉 이제 언행을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기록한 것을 사초라고 하죠. 그렇게 왕의 언행을 기록한 걸 사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정기라고 하는 건 뭐냐? 시정기라고 하는 건 각 관청의 업무 일지를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런 걸 시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관 한림이 사관이 국왕과 대신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사초라고 하는구나. 시정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 자,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의 이렇게 실록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정기와 비변사 등록이나 등 여러 가지 업무 일지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쭉 기록으로 남기는 게 바로 실록이고요. 실록이라고 하는 걸 편찬하게 될 때 초초, 중초, 정초 해서 몇 번의 퇴고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인쇄본이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세초라고 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각 사관에 각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싹 꺼내서 햇빛과 바람이 이렇게 탁 바람이 통하게 말하자면 습기가 차면 안 되니까 그런 행사를 또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포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꺼내서 말리는 걸 포쇄 그 다음에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퇴고한 것들을 물로 씻어버리는 세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체크해 두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한 번 찾아봤고요. 자, 17번 미출진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54년에 실시된 선거로 국내 다수 세력이 된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자,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찬성이 있어야 돼요. 3분의 2는 원래는 136표였었죠. 자, 그런데 표결 결과 135표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부결, 부결이라는 건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죠. 통과 안 됐어요. 자, 그럼에도 자유당은 이른바 445입 445입이라고 하는 반올림이죠.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445입이라는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절차는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원칙이 어긋난 이런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54년 이후에 이제 이런 개헌을 하게 됐네요. 이 개헌은 2차 개헌.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445입 개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충 반올림해가지고 그냥 헌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통과를 시켰냐.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초대 대통령은 자,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중임 제한 철폐. 자,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4년 그리고 중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냐면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중임 제한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폐지할게. 그거를 철폐할게. 그러니까 두 번만 해야 된다는 제약을 없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헌법이 통과될 당시에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초대 대통령이고 이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은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을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4.4.5.1 개헌 2차 개헌 1954년 자, 그리고 이 헌법 개정 이후에 대통령이 한 번 더 나가죠. 두 번 당선됐는데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과 장면이 당선되는 3대 대통령 선거였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4.4.5.1 개헌 한 번 찾아볼까요? 1번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직접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거는 유신체제니까 가능한 거죠. 강력한 대통령 중심체제인 유신체제에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약간 조직 같은 걸 만들어 정당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유신정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뽑힌 지명당한 국회의원들을 유신정우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유신정우회 이 사람들을 자, 2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 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사지하고 만든 기구예요. 그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자, 3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자,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게 이제 8차 개헌이죠. 그래서 1980년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시 재임 중인 즉, 지금 현재 대통령인 그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임대원 철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자, 이게 바로 4.4.5입 개헌 2차 개헌 그래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라 2차 개헌 찾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4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약간 헌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 아마 2차 개헌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8번 기억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한국국민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몇 차례의 논의를 걸쳐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940년에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하고 힘을 합쳐 기억을 조직하였다.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억은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었다. 1940년에 한국국민당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자, 그 다음에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자, 그리고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이런 당들이 모여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고 나서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여당의 역할 또는 뭐 정치, 정치단체의 역할을 했던 정치기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 한국독립당 요게 이제 바로 한국독립당이고요. 자, 요 한국독립당이 3당 통합으로 인해서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 지문 볼게요. 자,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를 흡수하여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자,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된 거는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해서 1942년에 화북지방에 화북지방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조선의용대가 이제 나눠져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고 여기에서 그 지역에 활동하던 이제 이런 화북청년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조선인 청년들을 모아서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죠. 1942년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에서 조선의용군을 편성한 거고 2번, 무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했다. 자,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거는 신민회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난만주에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경학사라든가 또는 뭐 부민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단체에서 군, 그러니까 학교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원래는 신흥강습소였다가 나중에는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에 가면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개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민회가 만든 거죠. 넓게 보면은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게 한국독립당 자, 쌍성보와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자, 쌍성보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전투 이런 전투들에서 승리한 군대는 한국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 자, 그리고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으로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으로 즉,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독립군, 중국 호로군이 쌍성보 그 다음에 대전자령 동경성전투 동경성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전투 그 다음에 경박호전투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쌍성보 그러니까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전투 사도하자전투 경박호전투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전투들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건 한국독립군 자,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주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죠 그런 군대죠 자, 그럼 이 중에서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과 관련된 걸 찾아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9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봅시다 가 일단 이 시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3.1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2.8독립선언이니까 1919년 2월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60만세운동이 일어났다 60만세운동은 순종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만세시위를 벌인 거예요 학생 중심으로 1926년 6월이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1번 박상진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자, 1915년에 궁대,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광복회 자,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였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총동원법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자,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든 게 바로 독립의군부 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919년 4월 11일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1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일단 1번은 가 이전 가 이전 그 다음에 여기는 가 이후 그 다음에 여기도 가 이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그래서 28독립선언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이렇게 쭉 이어지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각 단체라든가 사건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기억에 들어갈 명칭으로 오른 것은 기억에서 소련 대표는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이 합의한 사항에 동의하는 사회단체와 정당을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논의할 협의 대상으로 하자고 했다 또 합의한 사항에 반대하는 세력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소련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양측은 이 문제로 대립했고 결국 기억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갔다 자, 일단 누구랑 누구랑 회의한 거냐면 소련과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회의를 했냐면 소련과 미국이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자, 여러분 미소 여기서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잖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자,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 논의할 협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미국과 소련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다시 자, 미국 소련과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한국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를 수립하려면 한국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는 미소 너네 둘이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이렇게 열렸어요 덕수궁에서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왜냐면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켜야 된다 자, 그랬더니 미국은 표현의 자유 아까 여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너무나 의견이 대립됐고 결국에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자, 이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미소 공동위원회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모스크바 3상회의 우리는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45년 12월에 1945년 12월에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에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되면서부터니까 1945년 8월에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찾는 문제까지 여러분하고 쭉 한번 풀어봤고요 자, 문제 풀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저랑 같이 풀어보니까 훨씬 더 아마 좀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이 좀 이렇게 쉬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너무나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 바탕이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조금 더 또 내용들을 또 덧붙여서 좀 이제 한국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좋은 결과 있기도 바라면서 또 만약에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또 저와 같이 열심히 또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